여러분 안녕하세요. 찬우살이의 찬우입니다. 2021년 1월 1일이 왔습니다. 올 한 해는 정말 아픈 분 없이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이죠. 작년에는 아이콘도 그렇고 찬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올 2021년은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찬우살이도 2020년 작년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2021년에 찬우살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다니시고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찬우살이의 찬우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들. 자고arten identical pen지 кнопкой 해 excited. spices